쓰읍 아 깜짝이야 개놀랐다 진짜 아.. 미친 아 나 손 돌렸어요 방금 별 아 진짜 놀랐어요 방금 별 초록 초록 파란 고양이가 그려져있다 개인 나비 눈이 있고 얘 이거 하나로 충분한가? 이를 이런 게 이를 그만.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요. 여러분은 알고 난 모르니까. 제가 클리어하는 건 기다려주셔야 됩니다. 네. 알소이님? 순서는 왜 말한 거예요? 저한테? 내가 파악해서 찾고 있어. 쓰니까 얘기 안하셔도 돼요. 눈. 번호, 번호 쓰려면 더 헷갈리잖아. 내가 집 복사해갖고 찾고 있는데. 눈. 달. 달 받고. 네, 한 번 방중 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. 여름. 무서우세요. 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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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록? 아. 뭐야. 하나 나올 것 같은데. 추록? 사과 파랑 하트 맵을 이렇게 돌아야 해요 하트에서 눈으로 갈 때 하트는 달 바로 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뭔가 실수하고 있나?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순서 순서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뭘 안하고 있지 지금 그냥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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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부턴가? 아닌가? 아! 버튼! 버튼! Republic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나 저기 통수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은... 암레시아 기절하죠. 아 제발... 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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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ge 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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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ры... 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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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 it's amazing computed from this 아니 쟤가 너무 빠르길래...뭔가 했지... 아니 저게 뭔지 좀 보게 해줘 저거 뭔지 봐야되나 야 쟤 에이스티어야 무빙이 쩔어 큰일났어 감 난 저 끝에 부터 이게 뭔지 봐야겠어 아 이게 엔딩인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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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대로 통수상이네 궁금하다 그냥 나가볼까 한번 덤벼어 슈밤바야 네? 죄송해요 메리님 세시네요 아 아 가시태우 저장할걸 그랬나? 잠깐만 한스와 아니 너무 쩌시는거 아니요? 개빨리 오셔 아 아 아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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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만 끌게 어 다시 시키지마 제일 무서워 그게 틀었어? 됐어 자 자장해 간다 몇 번은 불사른거야 어떻게든 돌아가는건 안되는거같애 그냥 나가는건 안돼 에잇 찢는다 아아아아 태워 너 불탔어 잘가 죽었니? 나 내가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거기 살고싶어 아 얘도 마녀집이랑 똑같애꼬 어? 누구랑 바꾸라고 아아 좀 바꿔보겠다고 그치? 좀 바꿔보겠다고 그치? 좀 바꿔보겠다고 그치? 어 짠 물이 없다고? 자리 멍 엽 은 짠 어? 1층이다 안돼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곤란해 멜이 죽었으니까 이제 무서운 거 없겠지 뭐 다 했네 그치?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 여기에 게리가 뛰어들었구만 뭐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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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걔 이빠이 넌 거의 살아 나 엄마랑 살 테니까 나 엄마랑 살 테니까 하하하 외톨이 이브는 뭐야 응? 이그치야? 야 결말 아니 결말이 왜 이래 어? 결말이 왜 이래 잠깐만 끝이야 이게? 써봐 건전한 육체에서밖에 피지 않는다 그래서 게리가 파란 장미인가? 메리가 노란 장미고 메리가 노란 장미고 응? 다 보이네 한 번이 다 보이는구나 한 번이 다 보이는구나 세계를 창조했다 세계를 창조했다 세계를 창조했다 올라갑시다 시끄러 시끄러 메달린 남자 두 개의 탑 염려 여기를 안 봤단 말이지 겉모습에 더 융합 잎가심나무 경계심 수지쓴 과일 세기말의 청경 불구도 여인 저급한 다이아 갑시다 별건 없네 여기서 여기도 아랏 아랏 여기 이런 이런땐 여기 게리다랑 가봐 엄마 버리고 응?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사람들이네요 응 대단한 여자였지 아주 이속이 빠른 여자야 미칠 줄 알아서 1초로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10회인가? 응? 이 사람은... 할머지군 마지막은 결국 장미 쪽인가? 그렇지 뭐 보고 있어? 어디가? 응? 응? 끝 잃어버린 기억 응? 다시 간다 아 처음이야 이거? 왜? 왜 다시 간거야? 계승이 뭐야? 이 계승을 하면 달라? 응? 계승을 하면 달라? 뭐야? 뭐야 이게? 그냥... 그냥 처음부터 하는거야? 응? 뭔데 이게? 뭐야? 플러스 됐어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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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가 왜 있는거야? 달라 저게? 저렇게 하면 달라? 뭐가 달라? 어? 그니까 진엔딩걸로 한번 더 하는거에요? 아 잘못 눌렀어 아 아 잘못 눌렀어 아 응 다른게 하나 있다고? 뭐? 아니 잘못 눌렀어 잠깐만 흠 뻗치치 않네 자꾸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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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처음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있어봐 있어봐 흠 흠 흠 흠 흠 흠 같이 한번 깨보자 우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서 대답의 선택지는 틀려? 흠 흠 흠 흠 흠 뭐야? 똑같네? 난 가는데? 흠 흠 흠 흠 아, 이건 똑같아? 그럼 계승을 해갖고 2회차를 떼야되는 거야? 그래? 2회차를 떼야되는 거야